그러니까 우리가 잡념이라고 하는 것도요. 여러분 생각해요. 잡념이 원래 나쁜 놈 같으세요? 잡념? 수행할 때 잡념이 너무 많아요. 정말 잡념 없애고 싶어요. 그런데요. 그 잡념이 타이밍이 잘못... 타이밍 안 좋게 등장할 생각일 뿐이지 똑같은 생각이에요. 근데 어떨 때 생각이 등장하면 되게 환대받아요. 와... 이 훌륭한 생각이다. 근데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 생각이 나면 좋은 생각이 나도 잡념이라고 생각해요. 다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인연따라 모든 잡념과 망상도요. 인과가 있어서 일어나요.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요.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할 만한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니까 타이밍이 혹시 안 좋게 등장해서 짜증 나더라도 몰게인자 하면서 잘 녹여가면서 연불로 잘 녹여가면서 내가 마음을 더 써야 할 곳으로 이 순간에 제일 의미 있는 곳으로 계속 돌려가는 그게 포인트지 잡념을 미워하고 하는 것도 다 부질없는 짓거리입니다. 다음에 만나면 또 뭐 기가 막히다고 너 같은 애가 없다고 또 막 달려들 거예요. 잡념도 아이디어도 잡념인 거죠. 수행해야 되는데 자꾸 아이디어가 나와도 잡념이 되거든요. 그 일을 방해하면 잡념이 되는 거지 애초에 잡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. 잡념이요. 아이디어로 나를 연결해주고만 가도 그 잡념도 공덕타 쌓은 거예요. 브레인스토밍 그런 거 되게 좋죠.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막 짓거리는 거 좋아요.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. 여럿이도 하고 저 혼자도 합니다.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면요. 막 부추겨봐요. 왜냐하면 어차피 찜찜한 건 안 따르면 되니까 결론 내릴 때 자명한 것만 내리면 되니까 막 짓거려봐요. 찜찜한 것도 막 짓거리라고 해봐요. 그러면 그 찜찜한 게 그 자체로는 찜찜하지만 이놈이 어느 한 물꼬를 터줄 수 있어요. 생각에. 그래서 진짜 자명한 아이디어를 끌어내주기만 하면 제 역할 충분히 하고 간 거죠. 정신관리할 때 회의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 브레인스토밍 하는 방식과 꼭 같은지 모르겠는데요. 잡념을 잘 경영하시면 좋은 답을 얻으실 수 있다. 잡념이 재밌어요.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. 잡념도 거부하지 마세요.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. 여러분이 성인이 돼도 잡념은 따라올 겁니다. 그걸 잘 불리는 법으로 아는 거지. 성인은. 성인이 돼도 잡념은 똑같이 일어난다. 우리 마음이 그렇게 생겨먹었다.